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꿀땅 사진 보니까 안 본 사이에 아주 많이 컸더라고요 예수님이랑 매일매일 함께하는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못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가정에서는 주일날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엄마, 아빠, 꿀당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있지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최고! 맞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전두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있고 쫄깃쫄깃한 젤리막대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어디 보자 예쁘게 앉아서 말도 잘 듣는 그런 친구를 줄까요? 아니면 저기 보니까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떼 쓰고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네요 저 친구를 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주고 싶겠어요? 전두사님은요 두 친구 모두에게 이 젤리막대를 주고 싶어요 비록 말 안 듣고 떼 쓰는 친구를 할지라도 이 맛있는 젤리막대를 주고 싶어요 왜냐고요? 그 친구들도 전두사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천천히 따라가 보기로 해요 쉿 어디선가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기 봐 저기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그럼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들 좋아 나는 종류나물까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할래 나는 내가 입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가시는 길에 따라 드릴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인 6월절 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너 방구 꼈냐? 미안 미안 내 발 냄새네 아우 더러워 그런데 우리의 발 씻어줄 하인이 없네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하의 물을 콸콸 부으시더니 제자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겨주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럽고 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을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밤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는 바로 개세만의 동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곧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거든요 어? 곧 일어날 일이라고요? 아! 바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게 될 일이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모른 채 저기 예수가 있다 어서 어서 잡자 예수를 잡아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한 사람처럼 끌고 갔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도 안 돼 저런 말을 한 예수를 죽여야 해 빌라도 카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벌받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따가운 가시로 만든 간을 씌웠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마구 때렸어요 가시에 찔린 머리와 채찍에 맞은 몸은 상처와 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루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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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예수님!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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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커다란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들어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큼 예쁘고 착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어버리는 미운 행동을 하기도 해요 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동생이 너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친구나 동생이 갖고 있는 것 보면 뺏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벌받지 않고 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전노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내 마음을 들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